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함께 훑어봤는데요. 박준영, 운영령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KGET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KGETS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중국 비아디와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던 종목이죠. 오늘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이 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KG그룹 주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켰지만 KGETS만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률은 나타났습니다. KGETS를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와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은 한 3주 전에 특징주로 이 시간에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대량거래되면서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예산의 번업 자체는 쓰레기 폐기물 회사와 바이오 연료 회사인데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한 5천억 정도 주고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거든요. 현재 본업 자체는 바이오 연료 사업이 본업이고 본업보다는 예사 주가가 가는 이유 자체는 예사가 KG그룹의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인데 KG케미칼이 맨 위에 있죠. 그런데 예사가 실질적인 자금주의 역할을 합니다. 앞서 쓰레기 폐기물 사업을 통해서 대량의 자금을 확보가 되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동부제철, 현재는 KG스틸로 바뀌었죠. 그리고 작년 동안 쌍용 자동차, 현재 KG모빌리티로 바뀌었는데 두 개의 회사를 인수를 잘했죠. 원래 KG그룹의 회장 자체가 M&A 기재라고 불릴 정도로 알짜 회사들을 잘 인수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상당히 올리는 것을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철강업황이 안 좋을 때 싸게 인수해가지고 연간 거의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 작년도 인수한 이후로 1분기와 2분기 때 이미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흑자 전환을 해서 추세적으로 흑자 전환 기조가 정착된 게 아닌가 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 4월에 주가가 3만 원까지 급등했거든요.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만 원 주가까지 급등했던 것 자체는 앞서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BYD와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얘기 자체가 이때 나왔던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BYD와 합작 공장을 추짐할 가능성이 큰 게 예사가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KG모빌리티 쌍용 자동차가 토레스 EVX라는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BYD 배터리, LFB 배터리를 채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SUV, 전기차 시장에 국내에 진출한다는 쪽인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원래 LFB 배터리 자체가 주행거리 자체가 상당히 짧은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으로 433km 정도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LFB 배터리를 채용하면서 교육이 되었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보니까 책정 가격이 4,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SUV 자동차 시장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2차전지 소재 쪽과 관련해서 이미 항산익혈 사업에도 케이지 케미칼과 더불어서 진출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합작 공장과 더불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에도 쌍용 자동차의 전기차 시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진출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연간 매출액 단위가 앞서 케이지 스틸과 그다음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좀 되면서 매출액 단위가 작년도 아마 3조 한 4, 5천억인데 올해는 5조 원이 넘어갑니다. 영업이익 단위로 봐서는 영업이익 단위에서 꾸준하게 하면 3,400, 500억 정도 쌍용 자동차 케이지 모빌리티의 시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기 순익 자체는 지배주주 순익으로 거의 2천억 이상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예산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싸다. BYD와 합작법인과 관련된 배터리 관련을 번단한다면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 관련 종목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주가가 만 원대에서부터 3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주가가 최근에 8월 하순 정도에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난번에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임치게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기업 내용으로 번단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2만 원 이상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급등하게 되면 다음 날 또 밀립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KG케미칼도 액면 분할 상장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다음 날 가격이 빠지거든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는 차트상으로 번단한다는 이 종목이 지금 만 7천 원대가 상당히 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를 한다는다면 대체적으로 만 3천 원대 초반 정도에서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는다면 만 7천 원 정도 사이에 등락구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 주가는 충분히 2만 원 이상 우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정적으로 KG ETS 만나봤습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